안녕하세요 표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드디어 쿨타임이 됐습니다 6개월 지났잖아요 SSD 품질 비교표를 가져왔어요 이거 시청자 중에 누가 올려주면 분명히 유료구독 해준다 그랬어 내가 뭐 굳이 4,990원 받겠다고 하는게 아니고 설마 990원짜리 눌러주지 않겠지? 믿습니다 눌러주기로 했어 여튼 댓글에 누가 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쿨타임도 됐고 오늘은 다나와 인기순위 1위부터 30위까지 SSD 품질 비교표입니다 아 근데 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여러분한테 몇가지 항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위부터 30위까지를 골라온거구요 여기 가격은 다나와 현금 최저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살려면 10%정도 가격을 더 줘야되요 그리고 항목을 쭉 보면 가성비는 뻔히 알거고 500기가당 몇원 들어가냐 속도 읽고 쓰기도 뻔히 알텐데 컨트롤러랑 랜드 토글 방식이 왜 중요한지는 모르신 분들이 좀 있을거에요 컨트롤러는 SSD의 모든 것을 컨트롤함 컨트롤러가 성능에 관계를 합니다 뭐 부가기능 같은게 있잖아요 트림도 있고 뭐 가비지 컬렉션도 있고 하여튼 여러가지 부가기능이 있어요 그런거 할 때나 아니면 그냥 읽고 쓰기 할 때나 전부 다 컨트롤러가 관계를 하는거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성능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안정성에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두번째 랜드 랜드같은 경우에는 수면과 수비속도에 큰 영향을 줘요 보통 이제 3D 랜드가 2D 랜드보다 좋고 충수가 많을수록 유리한데요 이게 왜그런지 구조적으로 살짝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일단 우리가 평면이라 칩시다 평면 하지 말고 한층짜리 집이라 칠게요 이 한층짜리 집에 사람을 10명을 넣는다 쳐요 10명 10명 넣을 때 사실 이런 잘 봐요 아파트에 10명 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10명이 너무 인접해 있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10명을 아파트에 넣을 때는 이렇게 띄엄띄엄 우리가 떨어뜨려 놓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좁은 한층짜리 집에 10명을 집어넣으려면 결국 바짝 다 붙어 있을 거야 맞죠? 이게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냐면 이렇게 겹백을 세워놓고 겹백에 전자의 이동을 시키면서 1과 0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너무 근접해 있으면 전자도 근접해 있으니까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오류가 생기는 거죠 데이터가 소실되는 겁니다 너무 좁은 공간에는 사실상 많은 데이터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3D 그러니까 층수를 여러 개 쌓아가는 아파트처럼 3D로 만들면 아무래도 수명상 길어지고 쓰기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D보다 3D가 유리하고 또 층수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좀 유리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랜드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층수도 그래서 적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글 방식에 대해서 또 얘기할 텐데 토글 방식은 SLC, MLC, TLC, QLC 수는 좋습니다 요것도 비슷한 이유인데요 음... SLC는 한 개의 셀 셀을 이제 또 방이라고 생각할게요 한 개의 방에 사람 두 명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데이터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TLC 되면은 4개가 되고 아 4개가 아니라 MLC가 되면 4개가 되고 TLC가 되면 8개 QLC가 되면 16개가 됩니다 쉽게 말해 이 똑같은 공간에 두 명 넣는 거랑 16명 넣는 거랑 얼마 차이가 크겠어요 16명 넣으려면 어렵겠지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똑같은 공간에 사람 두 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랑 똑같은 공간에 16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랑 이 공간이 파손될 위험은 어느 게 더 큰가요? 16명이 왔다 갔다 할 때 파손될 가능성이 더 높겠지 문 열었다 닫았다 하고 문지방도 닫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 셀이 아무래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공간에 많이 집어넣게 되는 QLC로 토글 방식을 결정하신다면 수명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TLC나 MLC보다 근데다가 캐싱 기능이 끝나는 순간 속도 저하도 심합니다 두 명이 들어가는 게 빠르겠어요 16명이 들어가는 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QLC는 태생적으로 TLC나 MLC를 이기기 힘든 구조입니다 보시면 광고에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QLC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QLC는 모든 게 다 단점이거든 근데 그렇게 꾸며요 그렇게 꾸미고 뭐라고 했냐면 가격적으로 QLC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공간에 16명을 집어넣게 된다면 어? 단가 절감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겠네요 랜드를 조금 적게 넣어도 딴 애들보다 더 큰 용량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닌 건가요?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구매할 때 어떻게 삽니까? 1TB는 1TB끼리 비교하지 그러면 QLC가 TLC보다 훨씬 싸야 될 텐데 과연 그럴까요? 여튼 랜드 토글 방식 컨트롤러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표를 보면서 QLC가 과연 가성비가 좋은지 어떤 제품이 그러면은 사기에 좋은지 저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집중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은 마이크론 MX500입니다 대원하고 아스크텍에서 유통하고 있는데 대원 쪽이 아무래도 버퍼 물량이 많기 때문에 AS가 좋습니다 가격은 현금가 기준으로 7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구매할 때는 한 8만원 가까이 줘야 될 거예요 가성비가 참 좋네요 142원이고 속도가 4타 방식이다 보니까 아마 읽고 쓰기는 500대 정도밖에 안 나요 컨트롤러는 실리콘 모션 컨트롤러인데 아시다시피 실리콘 모션 컨트롤러는 해외나 국내나 불량 이슈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나마 2258XT가 아닌 게 어딘가 싶지만은 어쨌든 실리콘 모션 컨트롤러는 조금 아쉽네요 마이크론 64단 랜드소켓 때문에 랜드는 문제가 없고 토글 방식은 TLC입니다 QLC가 아니에요 TLC 괜찮지 DDR3 512가 메모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 1기가당 1메가 정도의 그... DRM 캐시를 1대1 매칭해 주거든요 그래서 캐시도 괜찮아요 DDR3인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AS 5년이고 보증수명이 200TBW에 가깝습니다 180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여러분이 7년, 8년 수더라도 고장이 잘 안 날 거예요 SSD의 마지노선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저는 살만한 제품이라 생각해요 총평점은 6점을 줬고 녹색어 7에 나왔습니다 살만합니다 MS500 자 그럼 다음 끈 넘어가 볼게요 삼선전자 970 에보입니다 아 좀 비싸죠 아무래도 이거보다 3만원 가까이 비싸니까 가성비는 좀 많이 쳐져요 가성비 보시면은 200원대 속도 읽고 쓰기가 무려 6배나 빠릅니다 이게 실제로 체감되나요?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부팅이나 인터넷 할 때는 체감이 별로 안 되고요 대용량 파일을 옮기거나 아니면 로딩이 긴 게임을 할 때 아니면 잦은 로딩이 있는 게임을 할 때는 체감이 됩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엄청난 체감은 아니겠지만 제가 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컨트롤러는 삼성 피니스 컨트롤러 썼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뭐 태클할 게 없어요 안정성이나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랜드도 삼성 64단 랜드를 썼기 때문에 믿을만 하고요 토글 방식은 TLC 그리고 DDR4 메모리를 1대1 매칭을 했습니다 디렘캐시도 문제 없고요 5년 AS에 300 TBW 보증 수면도 꽤나 괜찮은 편이네요 N.2의 왕자였어요 왜 왕자였다고 과거형으로 얘기하냐면은 곧 단종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로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500GB는 물건을 팔고 있긴 한데 1, 2테라는 품절이 되었고요 아직 살만은 한데 과거형이 되가는 제품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후면에 동판 스티커를 장착해서 발열 해소에 도움을 주게 만든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은 제품이면 살만해요 자 그 다음은 웬디 블루 보통 이제 MS500하고 양자태기를 많이 하시죠 지금 현대 시점에서는 MS500이 싸기 때문에 저는 MS500을 추천하고요 웬디 블루가 더 싸거나 똑같은 가격이 되면 웬디 블루 쪽을 더 추천할게요 가성비는 마찬가지로 140원대라서 좋긴 합니다 속도 읽고 쓰기는 MX500이랑 거의 똑같고요 스펙상 MS500이 약간 떨어지는 것처럼 보지지만 실제로 테스트하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마벨 컨트롤러를 썼어요 보통 실버 컨트롤러보다 마벨 컨트롤러를 조금 더 상급으로 쳐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안정성에서 성능은 비슷해도 샌디스크 64단 랜드를 사용했고요 TLC 토글 방식에 DDR3 512 메모리 썼어요 사타 방식은 다 똑같은가봐요 DDR3를 썼다고 보면 되겠네요 5년 AS에 200 TVW 보증 수명이 조금 더 길죠 불량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아직까지 웬디 블루가 불량 나란 걸 본 적은 없어요 MX500 분량은 두 번 정도 받지만 MX500과 함께 마지노선의 제품이라 생각하고요 양자택일 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타 방식의 제품을 쓸 거고 그나마 좀 저렴한 제품을 찾는다면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삼성 8,6권 에보 볼게요 일단 가성비가 좀 다른 애들보다 처져요 사타 방식인 것 치고는 160원이라서 좀 비싼 편이죠 속도 읽고 쓰기는 적혔나 스펙보다 잘 나오거나 똑같이 나오는 편입니다 삼성 MJX라고 사타 방식의 보통 흔히 쓰이는 컨트롤러 쓰고 있고요 삼성 64단 랜덤 쓰고 있고 TLC에 DDR4 512메가 DRAM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그런지 랜덤 읽고 쓰기가 좀 성능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5년 AS를 해주고요 보증 수명도 꽤나 긴 편이에요 300 TVW 보통 보증 수명이 긴 거는 추가 용량을 배치해 놓아서 약간 더 길게 만든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제품은 QVO 빼고는 특별히 욕할 제품은 없어요 다만 가성비가 다른 제품에 비교해서 만원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기는 좀 애매하고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제품 쓰겠다 하시는 분들 사타 방식을 쓸 텐데 86권 에보 가셔도 괜찮아 보이네요 사타 치고는 조금 비싼데가 한 줄 평가였습니다 점수도 괜찮죠 8점 그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PM98A 제품입니다 이거는 OEM 제품이라고 사실 완제품 PC에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소비자 판매용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물건을 일부 역수입해와서 여러분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수입이라고 돼 있죠 가격적으로 메이트는 질입니다 이게 M.2인데 성능적으로 970에 에브라 비교했을 때 전혀 안 쳐지거든요 쓰기는 좀 더 빠르고 근데 2만원 가까이 싸요 그래서 사타 방식하고 가격이 비슷할 정도입니다 85,000원 읽고 쓰기 괜찮죠 삼성 피니스 컨트롤러 썼고 삼성의 92단 랜드를 썼습니다 96단이고 92단이에요 TLC 방식이고 DDR4램 512메가 1대1 매칭을 했고 AS는 보통 1년이고요 3년 해주는 데가 딱 한 군데인가 있어요 리뷰한 유통 제품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85,000원은 아니고 리뷰한 유통권은 88,000원인가 한 3,4천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N.2 현 시점의 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물량이 꽤나 있는 편이라 당중된 데 시기가 조금 걸릴 거고요 OEM은 세대 교체가 아무래도 좀 늦게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다가 가격적으로도 리뷰트가 있고 성능적으로도 뭐 구출구 에버랑 비교해서 딸리지 않고 AS 기간은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몇천원 더 주고 리뷰한 거 쓰시면 되고요 총 평가 점수도 높게 주고 제가 월간 견적에도 자주 넣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말 괜찮은 제품이에요 자 그 다음번에 파이어 쿠데 한번 보죠 파이어 쿠데 같은 경우는 아시죠 PCI 4.0을 사용해서 매우 높은 속도를 보여줍니다 5,000이에요 근데 솔직히 3,000에서 5,000 넘어가는 건 체감을 못해요 이걸 로딩 빠른 게임이라 해도 체감이 잘 안 돼요 대용량 파일 옮길 때도 별로 체감이 안 됩니다 왜? 시스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게 아니라서 좀 애매해요 파이슨 E16은 파이슨 컨트롤러 중에서 최상위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도 잘 나오고요 도시바 96단 랜드 사용하고 있고 DDR4 512 5년 와 보증수명 와 보증수명이 850이에요 오 보증수명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SLC 캐싱 용량이 좀 큰 편이에요 버퍼가 딴 제품들보다 조금 큰 편이라서 속도 저하가 심하지 않습니다 이 SLC 캐싱은 TLC 일부의 용량을 SLC처럼 동작하게 해서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기재인데요 이게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좀 유리하긴 해요 다만 실사용 용량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SSD 용량이 어느정도 차기 시작하면 이 캐싱 구간도 줄어들어요 그거는 생각해주시고요 쓸만한데 가격이 안 쓸만하다 지금 가격적으로 512기가 해서 이거보다 더 비싼 제품보다 딱 한 개밖에 없어요 970%밖에 없습니다 970%라 맞먹는 가격이고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다른 제품은 18만원이면 1텔라 살 수 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비싸니까 사실 제품이 나쁘지 않긴 한데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줬지만 추천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녹시 칠 안에 놨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파이어쿠다 자 마이크론 BX500 일단 가격은 어이씨 이건 뭐 BX500 가격적으로 MS500이나 웬니 블루는 별 차이가 없네요 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안 써 근데 웃긴 거는 실커모션 SM2258XT를 써서 이거 D램 캐시가 없는 컨트롤러거든요 안전순도 떨어지고 속도도 떨어지고 D램 캐시도 아예 없습니다 보증 숙면도 낮아요 애실신 구간이 끝나면 속도가 60에서 70까지 떨어질 정도로 매우 느린 속도를 보여줍니다 심하면 50까지 떨어져요 하드가 110이니까 그 정도면 하드보다 느리다는 거거든요 전 이거 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도 제기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설명 안할게요 BX500은 사는 거 아닙니다 사지 마세요 자 마이크론 P1 P1 어 가격적으로는 일단 좀 괜찮죠 7만원 후반대니까 어 가성비 나쁘지 않네 어 속도도 그래도 엔다트라서 음 나쁘지 않게 나오네요 거의 2000에 읽기 속도가 나와요 근데 컨트롤러 좀 마음에 안 들죠 실리콘모션 SM2263 쓰습니다 뭐 실모 컨트롤러 중에서 좀 나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실모는 실모입니다 마이크론 랜드 랜드는 문제가 없는데 아 토글 방식이 좀 애매합니다 토글 방식이 QLC에요 내가 아까 모르겠죠 QLC는 TLC랑 가격이 비슷하면 절대 사면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 TLC랑 비교해서 장점이 하나도 없거든 가격이 싸다는 게 장점인데 가격이 똑같으면 뭐야 이게 장점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 이거 왜 쓴 아 이거 그래도 속도 좀 빨라 보이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돈 응 돈 뭐 6,000원 7,000원 더 주고 그냥 PM98에 가요 많은 차이도 나는데 이게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줄 평가는 이거 외삼입니다 자 시게이트 바라쿠다 Q1 제품 볼게요 오 가격적으로 메이트는 오 어마어마하네요 6만 6,000원이에요 싸네 가성비가 지금까지 받는 제품이 제일 좋죠 파이슨 S12T 썼습니다 이거 디램 캐시 없는 컨트롤러 근데 랜드도 96단 랜드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TLC입니다 TLC예요 TLC는 뭐다 아 TLC예요 QLC예요 QLC는 뭐다 TLC에 비교해서 장점이 하나도 없다 AS기한도 3년으로 다소 낮은 편이고 보증수면도 낮아요 이거 왜 보증수면이 낮을까요 QLC의 단점 뭐예요 수명 낮음 속도 저하폭이 큼 분량 높음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비추천합니다 사지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가서 그다음은 뭘 볼까요 970 에보 플러스 한번 보죠 970 에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긴 해요 13만 5천원이에요 아까 PN981이 8만 5천원 정도였고 그리고 에보 그냥 에보 970 에보가 10만 5천원 정도였으니까 어느 거랑 비교해도 비싸죠 좀 많이 비쌉니다 가성비는 좀 떨어져요 속도는 쓰기 속도가 꽤나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읽기 속도는 그냥 970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였고 PM9패를 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삼성 피닉스 컨트롤러 92단 랜드 이 삼성 92단 랜드를 썼기 때문에 쓰기 속도가 잘 나오는 거예요 970 에보 그냥보다 얘네 둘이 차이는 64단 랜드냐 92단 랜드냐 차이밖에 없거든요 TLC고 메모리 똑같이 썼고 5년 AS의 보증 수면까지 똑같습니다 자 불량률이 매우 낮아요 정말 괜찮은 제품인데 왕자를 얻으려면 가격을 좀 더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 2만원 정도만 더 싸도 아니면 3만원 싸서 기존 970 에보에 대처품이 된다면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비싸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뭐 예산에 제약이 없으신 분들은 사도 돼요 자 그 다음은 시게이트 바라쿠다 120이에요 요거 물어보신 분도 꽤 많아요 75,000원 웬디나 MS500보다 비싸죠 웬디블루나 MS500보다 비쌉니다 그래도 뭐 가성비가 나쁘지 않게 속하긴 합니다 읽고 쓰기 준수하게 나오고요 파이슨 SCB 컨트롤러 나름 쓸만해요 64단 랜드 쓰고 있는데 리마킹해서 얻는 제품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TLC 방식이고요 아 이게 좀 아쉬운 게 있는데 DDR3 메모리 썼는 것까지는 오케이 해요 근데 디램 캐시 용량이 다른 애들 절반이에요 1대1 매칭이 아니에요 1대1 매칭이지 좀 아쉽죠 AS 기간 5년이고 보증 숙면도 긴 편인데 가격적으로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웬디블루나 MS500보다 비싸고 디램 캐시 용량이 조금 아쉬워서 추천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제품입니다 못 살 제품은 아닌데 애매하다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A데이터 SU-6555 한번 봅시다 655 6만 7천원 음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가성비 좋아 쓰기 속도 좀 떨어져 아 이게 컨트롤러를 리얼텍 컨트롤러로 써요 근데 리얼텍 컨트롤러가 널리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안정성이 좋은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 팔아본 적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스펙텍인가 여기 사실 마이크론 산하에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이제 랜드를 가져다 쓰고 있거든요 여기 랜드가 안 좋은 소문이 조금 많습니다 품질이 좋다고 하기 좀 어려워요 여러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단 내용은 줄이겠습니다 TLC 토글 방식이고 디렘 캐시도 없어요 보증 수명은 좀 긴 편이긴 하지만 이거는 요금가를 많이 만들어놔서 그렇겠죠 특별히 큰 장점이 있다 하기 어렵습니다 캐싱 구간 이후 80 정도로 급락하고 디렘리스 제품 치고는 가격이 별로 싸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제품을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넘어가겠어요 저는 어지가면 그냥 디렘리스만 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 다음은 이제 SN550입니다 이게 디렘리스인데 그나마 괜찮다고 사시는 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가격을 봐요 85,000원이야 85,000원은 아까 뭐였지? PN981 가격입니다 가성비가 안 좋아요 속도도 PN981한테 비교하면 많이 쳐져요 샌디스크 자체 컨트롤러랑 96단 랜드로 쓰긴 했는데 디렘 캐시가 없기 때문에 이게 꽤나 큰 차이가 나요 당연히 디렘 캐시 없는 제품같으면 컨트롤러도 좀 떨어지는 걸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는데 가격과 디렘 캐시 이 두 가지를 보고 PN981이랑 비교했을 때 살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저는 SN550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마이크론 P5 한번 봅시다 마이크론 P5는 일단 가성비는 물건 나갔어요 읽고 쓰기는 그냥 970급이죠 970 플러스 에보 플러스 자체 컨트롤러 사용했고 마이크론 96단 랜드 썼고 디렘 캐시도 괜찮고 AS랑 보증 숙면도 다 괜찮아요 60명 선차수 이벤트를 하면서 3만원 캐시백 이벤트를 합니다 매달 근데 이거 60명 선차수 안에 거의 못뜨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쩌대 보통 다 해먹는 터라 못뜨가 이거 970에 에보가 있는데 굳이 이거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970에 에보가 만원 더 싸거든 이게 뭐 970에 에보랑 비교했을 때 엄청난 장점이 있지는 않잖아요 쓰기 속도가 좀 더 빠르긴 한데 그게 다예요 그거 만원 더 비싸 아니 피닉스 컨트롤러 썼고 삼성 랜드 썼고 삼성 디렘 캐시 써는 믿음직한 970에 에보가 있는데 굳이 이거 살 필요가 있나요? 자 없다고 생각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이제 에이데이터 SU800입니다 요거는 이제 몇 개 판 기억이 있네요 8만 7천원이네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사타치고는 없다 아 실커모션 컨트롤러 쓰고 있어요 E258이라서 XT가 안 붙었으니까 디렘 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랜드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출시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32단 랜드를 사용한 거고요 DDR3 512메가 디렘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애매해요 스펙이 확 조탁하기는 좀 어렵죠 AS 기간도 좀 짧은 편이에요 보증 수명이 길긴 한데 SLC 버퍼가 매우 큰 편이거든요 보통 SLC 버퍼는 512메가 정도일 때 한 25기가 혹은 30기가 좀 크다 해도 40기가 정도로 가집니다 얘는 170기가를 SSC 버퍼로 쓰고 있어요 버퍼 때문에 성능은 참 잘 나와요 한 100기가 대용량 파일 옮겨도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사도 괜찮겠네요 근데 얘가 큰 단점이 있어요 SSC 버퍼가 크다는 거는 실제 사용 구간을 잡아먹는다는 소리예요 버퍼 용량을 따로 넣었는데 그 용량으로 부족해서 실제 사용 용량을 잡아먹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60%나 70% 가까이 채워 쓰잖아요 갑자기 버퍼 용량이 줄면서 속도 조화가 심해져요 여튼 그 문제 때문에 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특이한 제품 여러분이 저용량으로 사용할 때는 한번 사보셔도 나쁘진 않지만 좀 아쉽다 여러모로 그래서 빼겠습니다 추천 하나 웬디 이번엔 블랙이에요 SN750 저도 하나 사서 쓰고 있는데요 가격은 979F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가성비는 좋지 않다는 거죠 3000원 더 비싸네요 오히려 읽고 쓰기 속도도 979F랑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샌디스크 컨트롤러 007011를 사용하고 있고요 64단 랜드 쓰고 있고 뭐 DRAM 캐시나 AS도 다 괜찮고 보조수능도 괜찮습니다 딱 보면은 979F랑 거의 판박이네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전에 팔던 웬디 블랙 3D와도 거의 판박입니다 제품은 그럼 나쁠 리가 없겠죠 하지만 970 EVO가 있는데 9G라는 말을 똑같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970 EVO보다 몇천원이나 쌌으면 내가 실드를 쳐주겠는데 오히려 비싸 이거 9G 살 필요가 있나요? 없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타무즈 GK300 음 가성비는 괜찮은 편이야 컨트롤러? 아 이거 좀 이거 그냥 실리콘 모션 컨트롤러를 비슷하게 빽여서 만드는 컨트롤러 생각하면 됩니다 이름부터가 비슷해 어 랜드는 리마킹해서 어디 건지 불명이고요 일단 DRAM 캐시가 없어요 DRAM 캐시가 없고 컨트롤러 안에 32메가의 버퍼 캐시를 따로 두고 있어요 32메가는 딴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적죠 그냥 없는 거랑 다른 없는 수준이에요 컨트롤러 능력이 좀 떨어져요 AS30 보증수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250 TVW니까요 국내에서 조립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국내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분명히 생산 분량 같은 건 좀 잘 잡아주는 편이에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그거는 장점인데 DRAM 리스는 DRAM 리스다 컨트롤러가 아쉽고 버퍼도 용량이 너무 적고 그런 것 치고는 가격이 또 막 확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왜? 왜 지금 MS500이나 웬디 블루도 7만원 밖에 하는데 그거 1000원 싸다고 이걸 왜 썼냐 미안합니다 타무즈 넘어갈게요 바이오스타 S100 한번 볼게요 G100도 있고 S100도 있는데 S100 같은 경우에는 240기가 까지 밖에 안 팔아요 가성비는 괜찮아요 쓰기 속도가 좀 느린 편인데 마벨 컨트롤러 쓰고 있습니다 DRAM 리스 컨트롤러 마이클은 32단 랜드 나운즈 좀 됐기 때문에 32단 랜드 쓰고 있어요 TLC에 DRAM 캐시는 없고 3년 보증수명에 대해서 우리는 TBW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3년 아니면 AS를 해주는 겁니다 EMT에 유투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있는 태도로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스펙을 봤을 때 솔직히 별로 땡기진 않아요 DRAM 리스 싼 말 쓴다 그럴 때 뭐 특별히 말리진 않겠는데 그렇다고 추천하겠죠 애매한 스펙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타무즈 예 M.2에요 GKM 붙어 있는데 사실 그냥 GK300하고 똑같은 제품인데 M.2로 변경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M.2로 변경되면서 가격이 찔끔 오르긴 했어요 뭐 천원 차이밖에 안 나죠 가성비는 좋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컨트롤러 똑같은 거 사용하고 있고 랜드도 같은 거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DRAM 캐시 없고요 스펙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캐싱 구간 끝나면은 속도가 한 11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뭐 SL CKC 구간을 매우 크게 잡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애매하죠 같은 가격에 MS500이 있는데 살 필요가 있나요?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A 데이터 S40G 한번 봅시다 이것도 M.2에요 스펙적으로는 쓰기 속도가 조금 아쉬운 거 딱 봤을 때 구출과 에버랑 비슷한 느낌이죠 리얼텍 컨트롤러 쓰고 있어요 리얼텍이 많이 팔린 제품이 아니라서 제가 좀 애매하다고 그랬잖아요 인텔 마이크론 합자 조인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데 IMFT라는 벤처 기업에서 64단 랜드 생산하는 걸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자 TLC고요 어? D램 캐시 왜이래? 왜이래 적어 128메가입니다 에이스 기간은 5년이고 보증 수면도 좀 길긴 해요 솔직한 말로 캐시 좀 아쉽고 가격적으로도 별 장점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하실 수가 있는데 얘가 큰 장점 하나 있습니다 RGB를 지원해요 램 주변에 색깔이 들어와요 심지어 그거 0도 프로에랑 깔면은 내가 원하는 색상은 100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쁘게 컴퓨터를 꾸미고 싶으신 분들 다소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좀 이쁜게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볼만하네요 만원 줄만한 값어치 있다 생각해요 방열판 있고 거기에 LED를 박아놨으니까요 여튼 추천 제품은 아니고 특수한 용도 그러니까 이쁘게 간지나게 꾸미실 분들한테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도시바 TR200입니다 이 TR200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는 똥이에요 똥입니다 하하하하 95,000원이에요 얘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MS500이나 아니면 웬디 블루가 될텐데 걔랑 2만원 더 비싸 별로지 차타 방식인데 도시바 컨트롤러 사용했고 도시바 랜드로 썼어요 딱 짝을 잘 찌어 나왔어요 도시바도 품질은 좋거든요 괜찮아 근데 디램 캐시가 없어요 보증 수매도 낮아요 캐시인 구간 딱 끝나면 하드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성능은 디램 리스치고는 소소 자 모기 좀 잡았습니다 디램 리스치고는 소소인데 가격이 매우 배드합니다 디램 리스인데 9만원이에요 디램 있는 애들도 7만원 밖에 안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안쓰겠어요 저같으면 타무즈 GK500입니다 이 GK500이 MLC를 사용해요 아주 특이하죠 랜드를 32단 3D 랜드로 추정이 되고요 MLC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명적으로는 보증 수명보다 좀 더 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컨트롤러를 제가 아까 좀 아쉽다 했던 그 제품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디램 캐시 없고요 컨트롤러 안에 그냥 32메가 버퍼만 딱 들어가 있고요 가격을 봤을 때 83,000원이면 이걸로 뭐 살 수 있나요? PN98A를 2,000원 더 주면 살 수 있습니다 메리트가 전혀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인기순위 안에 있는지 잘 이해가 안가요? MLC라서 그런가? 그 다음은 웬디 그린이에요 그린은 뭐 우스갯소리로 구린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가격은 괜찮아 7만원 조금 안합니다 근데 쭉 위에 보면 뭐다? MS500이 7만원인데 이거 2,000원 차이밖에 안 난다고? 네 2,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512메가 기준으로요 심지어 쓰기 속도를 안 적어놨어요 읽기 속도를 적어놓고 실리콘모션 컨트롤러 쓰다가 샌디스크 자체로 한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품이 뭐 서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컨트롤러가 변경되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쪽에서든 소문이 낫다는 실제 측정 그 한 결과값이 있어요 64단 3D 랜드로 변경됐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확신이 안 가요 자꾸 바꿔가지고 얘들이 터글 방식은 TLC고 디렘 캐시는 없습니다 보증 수명이 대단해요 꼴찌입니다 꼴찌 이거 왜 꼴찌일까요? 잘 생각해봐요 스펙에 쓰기 한 몫 지웠고 보증 수명이 이래 낮은 거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보라니까 스펙에 쓰기 왜 지웠을까? 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린은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사실 여기 마이너스 1점 주고 싶어 자 그 다음은 PN98A인데 어 벌크네요 벌크랑 병행수입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병행수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다시 역수입해오는 걸 보고 보통 병행수입이라고 그러고 벌크는 그냥 박스가 없는 제품 보고 벌크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박스가 없이 보통 은박지에 감싸서 나옵니다 참고로 병행수입 유통한 거 중에서 제가 아까 위에 리뷰한 유통하는 거는 플라스틱 값에 그래도 포장돼서 나옵니다 여튼 근데 이게 벌크인데 가격적으로 조금 더 비싸요 왜 좀 더 비싸지 싶은데 어 그래서 잉크수입이 저 뒤에 있나봐요 사실 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4천 5천 더 비싸다면 굳이 벌크 살 필요는 없겠죠 어 스펙이 아까 위에 있던 병행수입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라 할 게 없어요 그냥 구치오공 에버플러스랑 흡사한 스펠 가지고 있어요 92단 랜드에 피니스 컨트롤러 DDR4 512램 300 TBW 병행이 좀 더 싸네 병행 삽시다 넘어갈게요 이제 삼성전자 860 QVO에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대차게 한번 깠는데요 얘는 512메가는 팔지도 않아요 제가 1테라하고 4테라 사이의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가성비는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거 치고는 어 속도도 준수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컨트롤러도 아까 MJX면 나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다 오케이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QLC입니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QLC는 TLC보다 싸야 의미가 있다 QLC가 되는 순간 모든 면이 TLC 제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해요 장점이 없는 게 QLC에요 싸다는 것 빼고 근데 안 싸요 안 싸 안 싸다니까 13만원이면 싼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1테라짜리 MS500 산다 쳐도 14만 몇천원 정도 될 거라서 만원밖에 차이 나요 만원 더 주고 MS500이나 웬디 블루스지 이걸 굳이 쓰겠어요? 아니면 그냥 뭐 3만원 정도 더 주고 PM98을 1테라 쓰든지 PM98A 장점이 없어요 QLC인데 가격이 하하하하 넘어가겠습니다 구축원 프로에요 돈 있는 자들의 베스트셀러라고 해야 되겠네요 사실 잘 안 팔려요 비싸거든 512메가인데 딴 애들 1테라 가격보다 더 비싸요 읽고 쓰기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 피니스 컨트롤러 썼고 랜드는 64단 썼습니다 MLC이기 때문에 보증 수명이 길 수밖에 없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MLC가 TLC보다 수명이 길 가능성이 높다고 구조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스 기한도 길고 이거 욕할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가 걸리죠 가격 가격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CS3030 이라는데 PNY 이거 스펙 보면 뭐 생각들어요? 수명이 엄청 긴 거 빼고는 970에고랑 흡사하죠 970에고랑 흡사하죠 970에고랑 흡사합니다 히트싱크를 기본적으로 끼워줘요 히트싱크 가기 좀 괜찮은 거 끼워주면 한 8,000원 9,000원 정도 하니까 그거 감안하고 보면 요게 대충 10만 5,000원 6,000원 정도 한다 생각하고 파이스 컨트롤 욕할 거 없지 쓸만해요 보증 수명이 이상하게 매우 긴 거 보니까 분명히 여유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적혀있는 공간보다 그래서 수명 생각하면 한번쯤 지를만 해요 히트싱크도 끼워주겠다 물론 PN981A를 보면 이게 가격이 좀 비싼 느낌이 있긴 한데 실제로 보정 수명만큼 문제없이 동작한다고 했을 때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녹색으로 칠해놓지는 않았는데 한번쯤 고려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명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자 그 다음은 웬디 SN520입니다 그냥 저렴한 제품이에요 샌디스크 자칫 컨트롤러 썼고 샌디스크 64만 랜드에 디렘 리스크 컨트롤러 썼어요 속도는 일반적인 NVMe의 절반 정도 나오고요 보증 수명도 그냥 200 정도면 평범한 편인데 문제는 이게 벌크 제품이고 정식 수입 제품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제품에 들어간 거 떼서 파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게 들어간 거 1개월밖에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AS가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차라리 이거 살 바에 못 쓰겠다 PC-601 쓰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PC-601이 있어요 하이닉스에서도 아시죠 SSD를 만듭니다 얘네들은 보통 기업 납풍용으로 만드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노트북 OEM 장착에 많이 돼 있거든요 노트북에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는 거 속도는 이게 512메가는 좀 괜찮아요 512기가 512기가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이거 2000 정도 나옵니다 2000 정도 나오고 1테라는 2500인가 나올 거예요 근데 256 기준으로 지금 적어놨거든요 파는 게 256밖에 없어서 256은 쓰기 속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하이닉스 자체 컨트롤러인데 뭐 삼성 피닉스랑 비교해도 밀릴 게 없는 좋은 컨트롤러고요 하이닉스 72단 랜드 사용했고요 디렘 캐시가 있긴 한데 아마 1대1 매칭 용량일 거예요 확인은 아직 안 되더라고요 TLC고 AS는 3개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정식 수입품이 아니고 다른 제품에 들어가 있던 완제품 컴퓨터나 노트북에 들어가 있던 걸 떼서 파는 OEM이기 때문에 뭐 유통하는 데서 그냥 3개월 보증을 써주는 것 뿐이지 정식 보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수명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적혀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기 좀 어렵고요 어 수명이 길 거라 생각합니다 하하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 보면은 256기가고 35,000이야 M.2야 M.2 여러분 입문용으로 쓰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품이 한번쯤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살만해 자 마지막은 이제 시게이트 Z1이에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적으로 저 위에 있는 1,2,2 아니 1,2,3인가 웬디 블루 MS500이랑 비교했을 때 한 10% 비싸요 7,000원 정도 비싸죠 가성비가 나쁘진 않은데 뭐 경쟁 제품들하고 직접 비교해보면 약간 비싸긴 하네요 파이슨 컨트롤러 PS311 섞어요 어 64단 파이슨 랜드를 썼는데 이게 재생 랜드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떨어지는 거 썼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에선 제가 점수를 높게 주기 어렵습니다 일단 확실하진 않으니까 대충 걸러들으셔도 되는데 이게 PKG 표기되는 거치고 랜드 좋은 거 못 봤거든 일단 넘어갈게요 어 터글 방식은 TLC DRAM 캐시 없고 보증 수명 조금 짧죠 어 랜드 때문에 좀 짧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AS는 3년 재가곡 랜드라고 보통 불러요 폭탄받아라 붕 이라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폭탄까지는 아닌데 솔직한 말로 이 돈 주고 이거 사면은 폭탄 느낌이 들 것 같긴 함 그래서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1위부터 30위까지 여러분한테 한번 평가를 해드렸어요 결국은 다나와 인기순위 상위권에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1,2,3,4,5 등까지는 다 살만한 제품이거든 내가 보기에 이거 아시다시피 월간현장에도 자주 들어간 제품이고 여러 사람 갖다 놓고 얘기해도 약간 입은 될 수 있는데 못 살 제품이냐 물어보면 못 살 제품이라고 얘기는 못해요 그렇게 우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정도로 평균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여러분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나마 모험을 좀 하겠다 저용량 엔다트도 쓸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은 하이닉스 PC601 한번 시도해 보고요 좀 이쁜 제품 써보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 ADATA S40G를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외에는 뭐 강력하게 추천할 게 보이지도 않네요 골라야 될 게 넘쳐요 여튼 잘 안 팔리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싸다고 벌컥 사지 마시고 표를 보시고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당부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한다고 하신 분 할 거죠? 확인해 보겠스 리플 달아요 하하하하 아니면 차단박을 거야 하하하하 농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에요 여러분 빠이빠이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